올 콩 수확이 완료됐습니다. 올해는 긴 장마 그리고 흐리나시 때문에 작황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또 이 곡물을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. 이 콩은 내일부터 이 공간에서 두부로 제작됩니다. 두부하면 순두부, 모두부, 비지, 청국장, 아마 이 콩들로 올겨울을 무사히 나면 또 내년 봄대로, 내년 여름에는 여름대로 콩 농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가을에 이렇게 알찬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허태풍의 콩이랑 두구랑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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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